안녕하세요. 임성희입니다. 여기는 앞좌석 되게 좋다. 근데 영화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?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? 가야! 감사합니다. 저희가 어제부터 서울 위류시사회를 시작했는데 서울에서도 무게인사를 다녔는데 다들 정말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라도 절이라도 드려야 될 정도로 너무 반응이 좋아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주변분들께 많이 얘기해주세요. 네 저희 이번에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.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로맨틱 코미디에서 코미디를 담당했고 영화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찌질하죠 많이. 아니야. 귀여워요. 제가 뭐 오랜만에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이제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한 5년만에 한 작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일단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공백이 있다 보이면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스스로도. 그래서 옆에 계신 이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더 좋고 재밌게 촬영하고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됩니다.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 만나 뵙게 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저희가 바로 옆에 계신 kin 때문에 아시겠지만